네 오늘은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박세희 저자님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 혼잣말로. 그래서 박세희 그 동학개미 스승님이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물가 상승이거든요.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 등락률을 쭉 보면요. 20년 5월에만 마이너스 0.3%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2021년 5월 기준으로는 2.6%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2월에는 사실 더 올라갔어요. 더. 2.6%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석유류가 23%, 파가 130%, 마늘이 53%, 계란이 45%, 고춧가래가 35%, 개인 서비스가 2.5%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원래는 천원 주고 대파를 샀다 하면은 이제는 천원 그 이상을 줘야지만 똑같은 대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같은 돈을 주고서 더 적은 대파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뭐 일단 시간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내가 뭐 기업에 일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간에 어떤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일했으면은 뭐 시금 만 원을 받아서 대파를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10개 사던 대파를 이제 8개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왜 생기느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좀 먹고 살기 더 힘들게 느껴지는 데에는 정부 부분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가계 저축 확대 그리고 백신 보급,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얽혀서 지금 엄청나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 경기부양책 뭐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가계 저축 확대, 경기 회복 기대감 다 좋은 것들 아니야? 근데 이게 물가 상승 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기부양책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경기부양책 썼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 이것은 곧 통화량의 증가로 의미하죠. 화폐 유통량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체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총 100조만큼 있었다면 이게 뭐 110조, 120조로 늘어나게 된 거죠. 왜?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더 풀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민간 부분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백신 보급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얽히면서 뭔가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제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여행 가야지. 내가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못 샀던 명품 좀 사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폭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에 또 공급 부족까지 이제 얽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노동 가치를 갈가먹게 되고요. 실제로 이 통화량 증가출을 보잖아요.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자료인데 한국은행에서 갖고 온 겁니다. 보면은 1986년에는 뭐 기대가 적었어요, 통화량이. 근데 지금 2020년에는 거의 3천조원 가깝죠? 3천조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의 노동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임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게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입니다. 요즘에 뭐 기업들 국경이 없죠, 사실. 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사업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양극화가 생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요즘 뭐 잘나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앱 개발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모시는데 이 사람들 개발자 초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의 골프 이용권, 스톡옵션, 입사 보너스 이런 거 주는데도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인력란에 있어가지고 8천만 원씩 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극화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직원 연봉 평균이 1억 4천만 원. 2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잘나가는 기업들의 직원들, 잘나가는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우수 인재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호텔 사례 갖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 굉장히 힘들죠.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호텔들도 많이 망했습니다. 정리해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초봉 8천만 원 줄 테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러고 성과급 파티에서 1억 넘게 받고 이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해고,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당국적 기업에 속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대구가 달라지고 완전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격차 기업, 글로벌 기업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아, 나 진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금융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입니다. 금융의 무지로 인한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 우리가 98년 INF 사태 때도 그랬고 경제 위기 때문에 겪는 거, 뭐죠? 해외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알제 기업들 헐값을 사들였다가 비싸게 되파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기업들 우리나라 헐값을, 우수한 기업들 헐값을 사들여서 고배당해가지고 그 기업 완전 다 망하게 해놓고 완전 엑시트하는, 팔아넘기고 빠져나오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기사 보면 국내에서 철수한 시티연행, 2018년에 9,341억 원을 본사에 배당했다. 아쉬운 실적에도 고배당을 계속하는 거죠. 팔아치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의 무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무지하니까 이런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해외 기업들은 다 뺏기고 마는 거죠. 또, 극단적으로 개인들의 사례를 보면 불과 한 5년 전에 집을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내가,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나 좀 종류 좀 부족한데? 일단 2년 동안 전세 삶을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전세를 선택했던 순간, 어떻게 되죠? 벼락거지가 됐죠. 불과 5년 만에 모든 집값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전세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격차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벼락거지가 현실화된 거죠. 이런 것도 어디서 비롯됩니까? 금융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난 투자해서 아무것도 몰라. 난 금융 아무것도 몰라. 난 저축만 할 거야. 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010년 이후로 쭉 보시면 2009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네요. 2009년 보시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거의 3% 미만입니다. 3% 올라간 적이 2012년 이후로는 아예 없죠. 그럼 1%, 2% 저축금리 받아가면서 저축만 한 사람과 아까 말했던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선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융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세익 우리 동학게임의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느끼는 그게 3가지다. 첫 번째 우리 노동의 가치를 갈가붙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 초교차 경쟁력을 가진 다구축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 세 번째 금융의 무지로 인해 빼앗기는 국가와 개인의 부 이 중에서 우리의 세 번째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공부 돈공부 금융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 하시면 내가 야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내가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느끼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란 책을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주식 약세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잘 보신다면 아마 주식이 폭락한다는 거나 주식 하락했을 때 아마 이런 세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아마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입니다. 미리 알고 우리가 약세장을 맞이한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그 약세 위기에 대응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주식 약세장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나온 주식 약세 세 가지는요 2020년 3월에 발간한 골드만삭스의 자료입니다. 자료의 제목은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약세장의 본질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약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약세장이고 두 번째는 순환적인 약세장 세 번째는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데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약세장이긴 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아시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주식이 하락한다거나 폭락이 온다면 이런 원인에서 오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는지까지도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구조적 약세장 이 구조적 약세장이라는 것은요 통상 오랫동안 지속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구조적 불균형을 동반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근육기관에 부실화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런 구조적 약세장이 나타나면은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을 동반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42개월 동안 57%가 하락한다고 해요.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요. 그래서 거의 42개월이면은 3년 조금 넘는 3년 6개월인가요? 3년 6개월 동안 거의 절반 정도가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구조적 약세장 다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위기나 하락장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대표적 구조적 약세장에는 닷컴버블 직후에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약세장 이때 고점 대비 49%가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이때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이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부동산 버블이 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터지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적 약세장으로는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 그래서 이 약세장 구조적 약세장에서는 평균 42개월 동안 57%가 빠지고 회복간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 약세장이다 싶으면 절반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절반 정도 와야지만 지금이 한 바닥 근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부터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면 과거의 정고점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순환적 약세장입니다. 순환적 약세장.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이익 둔화 등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을 위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순환적 약세장은요. 평균 27개월 동안 31% 정도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50개월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적 약세장은 우리가 경기라는 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짧죠. 27개월 동안 30% 빠지고 50개월 정도면 회복되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위해 발생하는 게 순환적 약세장. 혹시 순환적 약세장에 대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대표적인 순환적 약세장으로는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월부터 1982년 8월 사이에 이런 조정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1990년 7월과 1992년 10월 이 사이의 조정장이 대표적인 순환적 약세장입니다. 순환적 약세장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사건이나 이벤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잘 기억나기가 없죠. 저도 사실 순환적 약세장은 잘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입니다.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테러나 전쟁,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은 평균 7개월 동안 26%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평균 7개월 굉장히 짧죠. 그리고 회복되기까지는 11개월 한 1년 정도면 되는 거예요. 테러나 전쟁, 바이러스,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변화 이런 거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바이러스 하니까 코로나19 코로나19가 대표적으로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이 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10월 블랙먼데이도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레이딩이 촉발한 이벤트의 약세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빠졌던 거는 금방 회복했죠. 정말 회복까지 11개월이 안 걸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이 충격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열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특정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구조적 약세장 두 번째가 순환적 약세장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 이벤트의 약세장 이 세 가지 약세장의 특징 그리고 얼마만큼 빠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코스피가 급락하고 폭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게 어떤 약세장이 종류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 이 정도 정도면 빠지겠군. 예상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한 수치까지 오면 그때 이제 투자 타이밍을 보고 투자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그랬죠. 코로나19 때 굉장히 급락해서 엄청나게 빠졌다가 금방 회복됐죠. 정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하는 거죠. 사실 경계 흐름이라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짐작하기가 어렵고 잡기도 사실 어려운 건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 어렵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50% 빠지면은 정말 이 주식 시장이 완전히 끝날 것 같고 뭐 그 이하로 빠지면은 아 이거 언제 쭉쭉 빠지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빠질지 좀처럼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문 기사들이 다 비관적이에요. 그때는 막 뭐 코스피 공포의 코스피 뭐 폭락 역사적 유래가 없는 뭐 이런 멈춘난 수식언들 붙으면서 공포감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폭등할 때도 막 우리가 경험했죠. 부동산 시장에서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냥 뭐 지금 안 사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처럼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처럼 그럼 이제 언론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정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한 게 확실하게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지식이 있었다면은 그런 이제 언론 기사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아 지금 투자 기회야 지금 매도 타이밍이야 이런 걸 재고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그 여론에 의해서 신문기사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하내동하게 되는 겁니다. 부하내동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수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소수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수라는 것은 결국 다수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고 그 다른 판단은 대부분 반대로 했을 때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집사라고 했을 때 다 사서 고점에 불리는 거고 너무나 많죠. 시장은 정말 180도 급변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사는 순간 그 시장은 정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시고 여러분들 투자 철학을 좀 만들어 나가신다면은 아마 위기를 기회로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주신 약세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주신 약세장의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란 책을 가지고 패닉바잉이 패닉셀링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세익이라는 분이고요. 동학게임의 스승이라고 불리시죠. 그래서 이분이 패닉바잉? 패닉셀링?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패닉바잉과 패닉셀링을 변화하는 과정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요. 하이먼 민스키 차트라는 건데요. 하이먼 민스키 차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프가 쭉 있죠. 이 그래프가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산 가격이 거의 뭐 실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 진짜 뛰어난 투자자들이 이걸 미리 앞서 보고 투자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위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현명한 투자자들이 1차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관 투자까지 들어왔으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한 차례 하락합니다. 이 하락 기사 뉴스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죠. 대중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정도 많고요. 탐욕도 많고 이 종목 이 산업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올라가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새로운 논리가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죠. 그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시점이 이제 고점이 됩니다. 고점이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주가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하락하면서 아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하락할 리 없어 라고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죠. 2차락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주가가 예상치 않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포감에 못 이긴 공포감이 짓눌린 개미들이 투메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절감에 빠지게 되죠. 이 자절감에 빠지는 이 시기가 바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자절감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주가는 조금 조금씩 올라서 정상화되고요. 또다시 이 정상화된 주가를 보고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또다시 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 이렇게 반복되면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대중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기업이 너무 잔미빛 정말 그려질 때 정말 주가는 끝없이 오르거든요. 이때가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즉 저같은 사람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너무 낙관할 때 이 주식은 실패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의시장의 내재가치는 기본적으로 장기적 평균 가격 또는 그 나라의 GDP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의시장의 끝물인 광기 단계에서는 주의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네이버 뉴스 상단을 장식하고 이런 강세장에 나만 소외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가 그 주식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의 장기 평균 가격 훨씬 웃도는 비싼 가격에도 대중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스토리를 확신하면서 그 주식을 사게 됩니다. 대중심리가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 법칙들이 작용하면서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 강화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관론자까지도 아 그거 너무 비싸 그거 뭐 너무 많이 고른 거 아니야? 이런 비관론자까지도 그 주식을 사게 되면서 주식은 최고가를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패닛바잉이 패닛셀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네이버 상단에 이 주식 너무 좋다 이 주식 막 간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때 이걸 주식 사는 게 아니고 그 주식에 투자하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홀라당 사는 순간 내가 마지막 비관론자가 되면서 그 주가는 최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에 팔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스로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스로스는 이를 재기성 이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기성 이론이란 무엇이냐 적극적 투자자들의 매수는 주가를 올리게 되고 올라간 주가는 보수적 비관론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되고 바뀐 인식의 보수적 비관론자들의 매수는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된다 이 주식 너무 좋아 이걸 막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걸 딱 보는 제3자들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비관론자들은 야 저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가 계속 끝없이 올라요. 두 배 세 배 끝없이 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되나 보다. 이거 정말 좋은 주식인가 보다라고 보수적 비관론자인 투자들마저도 그 주식 매수에 뛰어들게 되면서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더 강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 주식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 페닛 바잉이 페닛 셀링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정확히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항 매도 페닛 셀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간도 그렇고 주식 시간도 그렇고 페닛 바잉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엉글에서 부동산 사고 내려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게 끝난다라는 거죠. 끝나고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집은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혹은 그 기업의 주식은 끝났다. 그 기업은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대중들의 평가 시장의 반응이 180도 바뀐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바로 페닛 셀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치주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가치주. 아 나 싼 주식. 가치 투자해야지. 주의 시장은 근데 기업의 내외적 변수들에 의한 현재 시점의 내재 가치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거래되는 주식은 비싼 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싸게 거래되는 기업도 다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고 비싸다고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그 가격은 여러 가지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래되는 거고 현저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피를 보잖아요. PBR, PER 그런 기업들도 싸게 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시장에서는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싸게 되는 거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찾는 정말 소외된 그런 기업들은 정말 드물고 정말 찾기도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그런 폭락장을 제외하고는 가치주는 없다. 극히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종목은 뭐냐면요. 대중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또는 대중들이 오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기업 기업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 수익률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지 시장에서 소외돼서 정말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찾기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극히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기업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 기업가치가 변화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쯤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야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단순히 이건 이동전화가 아니고 새로운 혁명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샀겠죠. 그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좀 좀 다른 전화가 나왔네. 좀 다른 휴대폰이 나왔너라고 생각하면 기업가치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탄생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게임 모바일 게임 회사들 뭐 정말 모바일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수천조 아니 수천조까지 아니고 뭐 정말 조 단위로 거래되는 기업들 나타났잖아요. 뭐 유튜브도 모바일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업가치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낸다는 거죠. 테슬라가 뭐 높게 평가받는 이유도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단순히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됐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의 그 가격은 조금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건 아이폰 같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 차 전용 여러가지 OS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전기차 생태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의 지금 그 가격과 지금의 기업가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치의 변화를 정확히 읽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런 기업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세익 저자의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페니빠잉이 페니셀링을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시고 내가 투자해서 이런 실수 하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동학게이미의 스승 박세익 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세익님은 세 가지로 기업을 나눴습니다. 성장기업 사이클기업 쇠퇴기업 이 세 가지 기업군별로 많이 투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는 건데요. 성장기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성장하는 기업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막 정말 모든 언론에서 유망하다 누가 봐도 정말 미래가 찬찬한 이런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성장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기업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뭐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계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5년 10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보일러 만드는 회사 같은 거 되겠죠. 여름에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 보일러셔가 좀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 매출이 겨울 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봄 여름에는 뭐 매출이 잘 안 나오다가 뭐 가을 겨울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매출 증가하는 이런 순환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이클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쇠퇴기업인데요. 이 쇠퇴기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낙후돼서 쇠퇴하는 기업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뭐 제지회사들 뭐 아니면은 뭐 또 우리나라로치 뭐 BYC같은 이제 약간 뭐 조금 이제 낙후되고 쇠퇴된 약간 섬유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오롱같은 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뭐 정말 낡은 그 기업도 있죠. 더 이상 이거는 뭐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상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이런 쇠퇴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쇠퇴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세 기업군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할 때 실수하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기업입니다. 성장기업 이 성장기업은 아까도 말했을지 매년 엄청난 성장하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런 성장기업을 투자할 때 많이 한 실수가 뭐냐 이런 실수입니다. 바닥에서 벌써 50%나 올랐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사? 이런 이제 뭐 그런 거죠. 내가 테슬라를 사려고 봤는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린 거죠.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박세희 저자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한 투자들은 늘 이렇게 바닥에서 주식을 사지 못한 아쉬움만 한타하며 성장주 매수 기회를 포기해버린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벌써 이거 50%는 올랐는데 이 생각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강세장을 주도하는 실적 성장주는 최소 100%에서 1000%까지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 오른 거는 아직도 오를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단기 꼭지에서 매수 후에 마이너스 30% 손실 나면 손절매 규전 준수 명목으로 손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손절매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투자해서 몇 퍼센트가 손실이 나면 이제 손절매 하겠다. 정해두고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샀을 그 시점이 고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고점인 시점에서 만약에 30% 빠졌다. 이러면 이거는 눌림목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장주는 대부분 마이너스 30% 하락이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러온 눌림목 조정이 온 뒤에 다시 한번 급하게 강하게 반등하는 강한 랠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장주에 투자하셨는데 마이너스 30%가 됐다. 이러면은 기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이때를 더 매수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더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 플러스 30% 수익 받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다른 성장주를 찾는 겁니다. 30% 수익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사실 그런데 성장주에서는 30% 수익 받다가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장주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300% 1000%까지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보고 판다? 이러면은 내가 이 수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주에서 잘 골라가지고 30% 수익이 났는데 단기간에 그런데 랩을 팔고 다른 성장주를 찾는다? 이거는 전형적인 꽃을 보고 잡초를 키우는 매매 스타라는 거죠. 여기서 꽃이라는 게 성장주죠. 그런데 이 꽃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잡초를 다른 주식을 사서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지 않는 소외주식을 찾을 게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실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사이클 기업입니다. 사이클 기업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는 기업이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일러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순환을 하죠. 호황 있고 불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것은 꼭 1년 단위는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이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될까요? 경기 사이클 바닥에서 실적 부진과 함께 고퍼 얘기하면서 저점에서 매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봄, 여름에 매출이 안 나와주니까 이익이 잘 안 나와주니까 그때 퍼를 계산하면 주가 대비해서 당연히 피가 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가을, 겨울에는 실적이 왕창 잘 나와주니까 당연히 퍼가 낮아지게 되죠. 주가가 그대로의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환 주기상 부진이 나올 타이밍에 이걸 진짜 부진이라 생각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팔아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사이클 급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등하자마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실적 사이클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반등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자마자 본전 됐다고 팔아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클 기업에서는 이러시면 안 된다.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 특성을 이해하고 반등 초기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때 더 매수를 하시든지 더 오래 보유하셔야 충분히 그 주가 상승의 이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클 기업에서 하시는 세 번째 실수 실적이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저퍼 주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점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최고점 가을 겨울 보일러 같은 가을 겨울에 최고 실적을 달성한단 말이죠. 그때 당연히 그 최고 실적 대비 주가는 그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저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야 이거 엄청 싼데? 그때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는 사실 안 된다. 이 사이클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되셨으면 사이클 순환 국면이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걸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주가를 판단하셔야지 이 사이클 기업은 이 주기에 대한 이해 없으면 잘못 흐름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파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태기업입니다. 세태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제지회사 뭐 이런 게 사양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세태기업들은 이런 걸 많이 착각합니다. 경기 사이클 주식으로 착각하고 지난 접점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어쨌거나 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하락이 있잖아요. 근데 어 전저점까지 왔네?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세태기업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인데 어 지난 접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해서 전저점 그 가격 부분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더 지하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태기업의 특징은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게 세태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식은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태기업 투자하실 때는 전저점을 진짜 이 기업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세태기업에서 두 번째 많이 하신 실수 자산가치만 믿고 저 PBR 주식으로 분류하며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 대비 이제 땅의 가치가 높거든요. 이거 저 PBR이네? 라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BYC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공장 부지 있던 거 있어가지고 공장 자체는 낡았는데 그 서울의 요지에 땅을 갖고 있거나 지방 요지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값이 오른 게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니에요. 그 땅값을 계산해보면 너무 싸. 시가총액 대비 너무 싼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경우에 이제 실수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태기업의 PBR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BR 0.5 싼 거거든요. 근데 0.2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PBR 0.5의 매수에서 0.2까지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60%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태기업은 너무 PBR만 낫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태기업에서 많이 하실 실수. 제품 수명주의가 거의 끝난 제품을 생산하면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인데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장기 투자 관점을 계속 보유하는 거죠.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다 끝났어요. 소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이제 뭐 일반 피처폰이 되겠죠. 피처폰 기업을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해야지 이제. 근데 이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 열렸는데 이제 피처폰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죠?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기업인데 손절매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 수명주가 거의 끝났다고 치면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이제 팔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태 기업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태 기업은 왜? 말 그대로 세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본질에 나온 주위 시장에서 수익을 깎아먹는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세익 전문님 박세익 대표님이 하시는 이 실수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면서 이런 실수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인해보시고 하고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그런 실수를 이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투자를 망치는 네 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동학게임의 스승이라고 불리시는 박세익 저자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는지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식을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진 그런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를 망치는 네 가지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 아래 국가에 걸어놓는다. 체결이 안 되면 그날 매수를 포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뭐 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뭐 3만 5천 5백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야지 라고 점 찍어줬다가 3만 5천원에 놓는 거죠. 500원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냥 장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현재 가격보다 좀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현재 가격보다 낮게 좀 매수 주문을 놓는 경향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박세익 저사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매 방식으로는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이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것에 높겠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금 시장값에 낮게 매수 주문을 내놓는다는 것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주식들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들은 매수자가 많아서 가격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좀 낮게 놓으면은 당연히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나 얼마 안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몇몇 무책임한 주식 전문가들은 어떤 좋은 주식들이 있으면은 빠지면 사세요라고 말을 남겨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한 거냐면요. 그러다가 이 주식이 그 가격까지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사라고 추천드렸었죠? 이렇게 말하고 빠지면은 아 제가 이 주식 빠진다고 그랬죠? 빠지면 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빠지면 사세요라는 그 주식 전문가들의 말들은 굉장히 비겁한 말이다. 라고 박세희 전문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매도 호가에 걸어놓았는데 체결이 됐다. 아 매수 호가죠. 35,500원짜리를 35,000원에 딱 걸어놨는데 운이 좋게 체결이 됐어요. 그럼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오히려 하락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질 때가 돼서 빠지면서 내 낮은 매수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뭔가 밑에 걸어두는 매매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지 못한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내가 산 주식이 빠지는 경우는 여기에 바로 이유가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그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정말 좋다. 이 주식에서 확신이 있다. 이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좋은 에너지 갖고 있는 주식이라면 그냥 그 가격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좋게 본 주식이 가격에 빠져서 내가 한참 낮게 내려놓은 가격에 체결이 됐다? 이러면 오히려 그 에너지는 이제 상승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하락 분명 초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매도는 항상 위에 호가에 걸어놓고 판다. 안 팔리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위에 걸어놓는다. 이거는 아까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는 살 때였다면 이번에는 팔 때입니다. 팔 때는 우리가 항상 35,500원짜리 현재 가격인 주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36,000원에 항상 걸어놓죠. 그보다 위 가격이 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36,000원에 놓으면 현재 가격보다 500원 높으니까 내가 이익을 보는 같은 기분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도라는 것은 시장가에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는 매수보다 더 기회가 적다고 얘기해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보다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상승변동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위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 때는 항상 지금 시장가에 바로 내가 팔기 결심했다면 그렇게 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걸어놓은 매도준민이 체계됐다. 35,500원 현재 가격인 주식을 내가 팔려고 마음먹고 36,000원에 내놨는데 운 좋게 팔렸다.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대체로 그때부터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매도가가 많았던 그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면서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 에너지가 강한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타고서 쭉 올라갈 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수들 프로들은 전고점 매물을 돌파할 때 매도가에 걸린 매물들을 공격적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때는 그것보다 좀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할 때는 현재보다 좀 싸게 판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체결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좋은 주식들을 사거나 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10% 수익 나면 무조건 팔고 마이너스 10% 수익 나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손절매 원칙이라고 정해놔서 나는 10%만 먹으면 팔아서 이익 챙기고 마이너스 10% 손실 나면 손절매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격언 중에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이 난 주식을 계속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서 그 주가 상승하는 그 상승의 이익을 끝까지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손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이제 내가 생각한 반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얘기인데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는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는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과도한 매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고 팔 때 세금 내죠. 그것들이 다 점점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종리대표님은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하시잖아요. 이런 맥락이에요. 우량주 주식들 좋은 주식들을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그 이익이 발생하는 그 큰 폭들을 끝까지 먹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 사고 테슬라 샀어도 내가 10% 디지나고 팔아버리면 그 주식이 10배가 오르든 20배가 오르든 간에 나는 10% 이득보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습관 이익 나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 나는 주식을 물타게 한다. 그리고 본전 나면 판다. 많은 사람들 저도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우리가 보통 A, B 주식이 있을 때 A가 10% 수익이 나고 B가 마이너스 5% 손실이 났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A를 10% 수익 났으니까 이걸 팔아서 B, 마이너스 5% 손실 난 것을 물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B가 물타게 해서 본전이 오면 파는 매매를 한단 말이죠. 이래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매매 방법이란 거죠. 여기서 꽃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이 되는 거고 잡초라는 것은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꽃을 꺾는다. 수익이 난 걸 팔아서 잡초 손실이나 주식을 산다. 이 매매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기업이나 경기 사이클이 도래해서 턴어라운드 시작된 기업들은 한 두 달 만에 50% 100% 급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10% 20% 손실이 나면 10% 20%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기 바닥을 기고 있는 거 오르지 않은 주식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할 뿐더러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팔아서 나쁜 주식을 사는 결과가 낫는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는 걸 계속 가져가시고 손실이 나는 걸 파셔야지 반대로 수익이 나는 걸 팔고 손실이 나는 걸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꽃을 꺾어서 자초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A라는 편의점과 B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A라는 편의점에서는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요. 그런데 B라는 편의점에서는 마이너스 50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편의점을 팔겠어요? B라는 편의점을 팔겠어요? 당연히 손실 나는 걸 정리해야죠. 그렇죠? B라는 편의점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라는 편의점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수익이 난다. 이 주식에서. 그럼 이걸 계속 갖고 가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A 수익 잘 나는 편의점을 팔고 손실이 나고 있는 B를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이걸 계속 보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가 돈을 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망치는 네 가지 잘못된 습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들은 저도 많이 하는 실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투자 습관 네 가지를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면 그 주식이 막 올라가고 파시면 그 주식이 막 떨어지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습관 투자 습관들이 투에 항상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잘못된 습관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바로 오늘부터 투자에 반영하셔서 잘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세익 저자님이 쓰신 책이고요. 동화게임이 스승이라 불리시죠. 박세익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10배짜리 주도주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발부를 하는데 훨씬 더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박세익 저자님이 1994년 투자자문회사에 입사한 후로 수많은 주식 대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나 2000년대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주식 대가 분들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대체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바로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번 돈일까요? 아니면은 주식의 장이 좋아서 번 돈일까요? 주식 대가들은 대부분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이 돈을 번 게 아니고 장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박세희 저자님도 어? 그냥 겸손하려고 하시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사업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조차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말에 대해서 아, 그게 진짠가? 사람들이 진짜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걸까?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은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구나 이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너무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투자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주식이든 부동산인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내가 투자 잘해서 내가 주식 잘해서 돈 벌었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부산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울 아파트를 잘 사가지고 내가 아파트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거의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저도 부동산 책을 썼고 주식을 썼지만 사실 보면 그냥 14년 15년 13년 이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죠. 이때 그 아파트 산 거일 뿐인 거예요. 지금 책 쓰신 분들 대부분이 그냥 그 시기에 아파트 사셔서 갖고 있었더니 오른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돈을 벌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투자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셔야지 내가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이거에 잘못 홀리셔가지고 저 사람 정말 실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부동산 주식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2000년대 중반 그때 주식에 대한 책 쓰신 분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때 책을 내셨던 분이냐면 지금도 책을 내서 또 강의도 하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사라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돈을 번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돈을 번 건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채 쏟아져 나오잖아요. 시장에 수도 없이 많은 부동산 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책을 쓴 거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4, 15, 16년대 집을 사셨던 분들이 뭐 부동산 하루아침에 팔 수 없잖아요. 계속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장이 좀 변화하면서 그 가치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딴적인 예로 이런 거죠. 뭐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뭐 저기 뭐 세종시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냥 뭐 큰 욕심 없이 난 평생 농사나 지어야겠다 하고 뭐 만평 이런 데다가 그냥 농사 벽농사 짓고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뭐 행정수도 만들다더니 그거 수용돼가지고 보상받아서 백업 부자가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부동산 투자 고수라고 말 안 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실 13년 14년도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고 거의 다 두 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지 정말 실력이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말 인사이트가 있어서 돈을 번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전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큰 돈을 번 사람일수록 어떻게 제발 뭐 투자 그렇게 잘하셔서 돈 보셨어요? 투자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운이 좋아서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처음엔 그게 겸손해서 하는 말인지 알았는데 자기가 좀 이제 주식 투자 업계에 몸도 많이 담고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식을 돈으로 버는 것은 장이 좋아서지 정말 그 탁월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나 정말 그 방법들이 있어서는 아닐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세희 전장님이 말씀하시는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라기 보다는 10배짜리 이렇게 오르는 주도주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 좀 아시면은 우리가 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조금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징을 아시면 종목을 좀 고르시고 아예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조정 시 덜 빠지고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시장이 좀 돌아선다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0배짜리 주도주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른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0배짜리 주도주들은 어쨌거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랠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52주 신고가를 찍으면 신고가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고점이 왔으니까 1년 동안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네 하고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부터 보통 올라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90% 투자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신고가 근처에 왔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률을 놓치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10배짜리 상기적으로 조금 주도하는 그런 주식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실적이 동반되지 못하고 단순히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금방 상승률이 꺾이고 주도주 데려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잘 고르실 때 선별하실 때는 실적이 뒷받침 되는지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매출력도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도주는 20주 또는 5개월 입형선을 지키면서 상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형선 그릴 수 있거든요. 입형선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래프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형선을 보시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입형선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차트 책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블로그 정리되는 게 잘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보시고 개념 정도 아시면 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고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차트인데 이것도 주도주의 매도시기는 월봉상의 MACD 오실레이터가 하락 반전할 때부터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네이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해당 종목 누르신 다음에 차트 들어가셔서 보조지표 클릭하시면 MACD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림이 제가 이거 똑같이 검색해서 뜬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락 반전하는지만 아니면 보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이때 하락 반전하는지 보시고 하락 반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뒷부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만 아시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네이버에 한번 그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평선 20주의 이평선 5개월 이평선 이렇게 쳐보시면 쉽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박세익 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적용해 보시면 10배짜리 주도주를 찾으시는데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배짜리 주도주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투자의 본질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해봤고요.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본질 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세익 이라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자문 자산운용도 해보셨고 인피니티 투자 자문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채슬리 자문을 설립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두 번째는 자산 배분 방법 세 번째는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성공률이 높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2번과 3번 즉 자산 배분 방법과 트레이딩 방법에서는 딱히 성공한 투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봤더니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든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사람이 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잘 없더라 라는 거죠. 유일하게 두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모두 이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수학으로 막 계산을 해서 감정을 잘 조절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해야지만 저런 방법으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엄청난 그 난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극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인간의 심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막 시장이 막 무너져서 모든 대중들이 다 투매를 할 때 멘탈을 꽉 붙잡고 아 지금 사야 돼 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또 너도 나도 이건 간다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하고 주가가 막 오를 때 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아니야 이거 너무 거품이 지금 심해 그래서 다 파는 이런 식으로 대중들과 반대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 이런 내 마음 내 마음속 감정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이걸 팔아야 된다고 공포감을 질렸는데 이걸 반대로 산다? 또 이걸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싶어 안 되려는데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을 판다?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내야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2번과 3번의 투자법으로 성공할 수 있더라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딱딱 수식에 맞춰서 사고 파는 타이밍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10번 중 3번을 번다고 합니다. 7번을 잃는 거예요. 3번을 벌고 7번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의 성공에서 굉장히 크게 이익을 먹기 때문에 7번의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트레이딩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 10번 중에 7번은 막 손실을 보다가 3번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적인 메탈로 그게 되겠냐 그거예요. 대부분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딱 두 사람 있더라 라는 거예요. 모두 다 수학 전문자였고 그것은 즉 수학의 수식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이기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뭐 말하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피터 린치 필리피셔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을 압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장 수익률보다 항상 높은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오늘날 굉장히 위대한 투자자 성공한 투자자 칭송받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잘 짰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잘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크게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유형에는 성장기업, 세태기업, 사이클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기업, 세태기업, 사이클 기업 성장기업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인 거죠. 두 번째는 세태기업인데 세태기업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하락기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세태기로 접어든 그런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는 거죠. 세 번째 사이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기업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성장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쵸? 세태기업은 이제 제품 수명주가 다해서 사라질 걸로 보는 기업이죠.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성량 만드는 기업 뭐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죠. 라이터가 등장하기도 했고 더 이상 성장에 쓸 일이 잘 없죠. 생각보다. 그냥 이런 기업들은 사라집니다. 이런 기업들은 세태기업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 기업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으로는 뭐 건설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아무래도 많이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봄, 여름 때는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에 뭔가 좀 민감한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뭐 엄청나게 부동산 화랑일 때는 건설이 잘 되지만 또 불황일 때는 또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기업들이 사이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들을 투자할 타이밍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장기업은 주로 상승할 때 주로 투자해야 됩니다. 사이클 기업은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상승 주기에 들어섰을 때 세태기업은 계속 바닥을 치다가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투자 타이밍인데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업들이 이제 모두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전체가 되겠죠. 모든 기업은 저 세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겹치는 그런 투자 타이밍을 찾으면 우리는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기업들에 우리가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성장기업 아니 왜 성장하는 기업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이 누구나 다 잘 될 걸 이상하고 있고 누구나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그런 기업 투자하셨나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거고 반도체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기차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바닥에서 벌써 50% 올라간다 어떻게 사냐? 못 사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꼭지에서 30% 하락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아이디가 꺾이나 보다 다 손절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장기업은 박세익 저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단기 꼭지에서 30% 하락할 때가 손절매를 할 때가 아니라 매수 타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기업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성장기업이 다 미래가 잘 될 걸 알고 있지만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두 번째는 고점에서 30% 꺾이니까 이게 끝났나 보다 하고 손절매를 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신다면 성장기업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사이클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사이클 기업은 순환하는 거죠. 이 사이클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바닥에서 실적 부진과 고퍼 얘기를 하면서 저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팔거나 잘못 사는 거죠. 실적이 최고점인데 저퍼 주식을 해서 잘못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순환해서 분명히 올 거라고 알고 있지만 결국엔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태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세태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 주식으로 착각하고 저점 부근에서 잘못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보니까 무서운 거죠. 또 자산 가치만 믿고 저 PBR이다 이거는 이건 자산 주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죠. 하지만 자산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못하고 투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데 손절매를 못하는 거죠. 내가 여기 이미 투자한 게 얼만데 손실이 얼만데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세태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런 기업 세태기업 사이클 기업 성장기업 이 기업들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맞게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대중심리나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투자 못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고 박세익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세태기업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세태기업 내 계좌에서 다른 것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망해가는 기업이다. 이런 단위 정리를 하겠죠. 두 번째는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달 전에 주가가 이것보다 30% 쌌는데 50% 쌌는데 이 생각을 하면 계속 못 사거든요. 성장하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주자. 세 번째 단계는 사이클 주식은 5분 늦은 시계 전략으로 대응하자. 사이클 저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5분 늦는다. 주가가 상승하고 회복하는데 5분 늦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이클 주식을 사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는 자산배분 전략에 실패하거나 잘못된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매매 방법이 어떤 매매 방법이냐. 첫 번째는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 아래 호가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만 원인데 아 나 9,500원에 사야 하자. 9,500원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9,500원까지 주가가 안 내려와서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 이러면 매수가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강세장에서는 이러면 주식을 못 사요. 강세장은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주가가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매수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매수를 그렇게 낮게 걸어놨는데 체결이 됐다. 이러면 오히려 하락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과감하게 너무 낮춰서 내놓지 마시고요. 시장가에 사시거나 그냥 그 가격에 사시는 거죠. 바로 현재가에 두 번째는 매도는 항상 위에 호가에 걸어놓고 판다. 그러니까 매도는 뭐 이제 항상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라고 하면 만 500원 정도 만 천 원에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해놓고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가에 팔거나 현재가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높이 올려 놓은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될 경우에는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는 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가가 막 오르게 시작한다.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이 결국 이럴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10% 수익 나면 팔고 10% 손실 나면 손절하는 매매 있죠. 그러니까 나는 10% 수익 나면 무조건 이익 보고 10%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매를 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죠. 왜? 10% 사고 팔면 그게 뭐 약간 똔또이 되는 그런 뭐 손실이 메워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수료와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고 나면 계속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실패한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실 텐데 이익 나는 주식을 팔아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익 나는 주식. 내 계좌가 A라는 주식은 플러스 20% 수익이 나 있고 뭐 나머지 B, C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손실이 났다. 손실이. 그러니까 A만 20% 수익 B와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손실이 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난 A를 팔고 B와 C를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B, C를 팔아서 A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렌치가 이런 투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꽃을 꺾어서 잡초를 키우는 격이다. 그래서 이거 항상 하실 때는 손실이 난 걸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세희 씨가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내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조급함을 느긋함으로 바꾸어라. 이 조급함을 느긋함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 감정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수익이 막 올라갑니다. 막 조급해져요. 나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수익 내야 되는데 저거 나 못 사는데 아직 그럼 막 급해서 비싸게 사요. 그럼 이제 그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 손실을 보는 거죠. 또 반대로 막 주가가 막 떨어져요. 어떻게 이거 주가 하락하나 보다. 이제 다 털고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조급해져요. 그러면은 뭐 계속 마이너스 때가 팔아버리면은 그때가 최저점이고 다시 보압으로 장이 마감되는 이런 경험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급함을 버리시고 느긋함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박세기 전자님의 이제 그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투자 방법 매매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적어놓아서 아마 내가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